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264쪽인가요 진도가 조금 늦어서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임대료 보조부터 시작했나요 임대료 보조하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달동네 임대료를 보조하면 달동네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달동네의 주택이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임대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는 하는데 달동네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옆동네에 있는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이 이렇게 하향료가 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소소득층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낡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소득층들이 원하는 여건이 좋은 그런 주택들은 점점 부족해지면 고급주택은 고가주택은 새로 신축을 해서 공급을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향료가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주거분리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끝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옆동네에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임대시장을 보라고 그랬죠 어떤 외부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사측시장에서 임대시장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제한된 틀 범위 내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혼 수준에서는 깊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분석은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틀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했을 때 단계적으로 사측시장의 임차인들이 공공시장으로 가게 되면 사측시장의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내려가죠 그럼 사측시장의 임차인들도 혜택을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 단기적으로 사측시장의 임차인들이 혜택 본다는 얘기는 사측시장의 임대인들은 손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도 손해보면서 계속 공급하지는 않죠 이제 빈집들이 점점 낡아져서 철거되면 새로 짓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측 임대시장에서의 공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사측시장의 임차인은 더 이상 혜택을 볼 수가 없죠 이게 장기효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측시장의 임대주택이 줄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공시장의 공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은 불변이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조세로 들어가서 조세에서는 조세 전가와 귀착 여기서는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수요자가 덜 부담하고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가 덜 부담하고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그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게 조세 전가와 귀착해서 같으면 반반이죠 상대적 탄력도 여기서 결정된다는 건 조세 전가와 귀착했고 그다음에 조세 양도소득세 중과에 동결 효과했죠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 이렇게 했고요 자원배분 효과했죠 자원배분 효과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자원배분이 얼마나 왜곡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였죠 이거는 영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창문세를 예를 들었죠 창문세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작다 그랬고요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크다 그랬죠 탄력적일수록 영향받는 수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사론으로 넘어와서 지렛대효과였고요 지렛대효과는 타인자분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얼마나 싼 이자를 몇백 뻥튀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이자가 싸면 쌀수록 내 자기자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자기자분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정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날 때 반대로 부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나면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자분 수익률은 내려가는 거죠 중립적 지렛대효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에서 측정은 표준편차나 분산 수익은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위험의 유형의 사금법인유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 넘어서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비교하는 거 있었죠 기대수익률은 예상수익률로서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주관적 수익률이죠 요구수익률은 외부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기대수익률은 내부수익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구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으로서 어딘가에 투자된 것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어딘가에 투자된 수익률로서 해서 외부수익률으로 갈 수 있지만 어딘가에 투자된 것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안전한 은행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위험한데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요구한다 했을 때 무위협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인플 이렇게도 요구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안전한 은행에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협률이죠 그런데 위험을 부담한다면 그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무위협률은 시간대가라고 하고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 또는 위험비용 이 위험할증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은 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할 때 기대가 더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는 거죠 기대가 예상되는 수익률이 크면 채택을 할 거 아니에요 요구수준보다 그런데 그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균형 상태로 간다고 했어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더 큰 상태에서 균형으로 갈 때는 이제 같아지는데 같아질 때는 누가 움직여서 같아지는 거예요 기대수익률이 움직여서 같아지는 거예요 점차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면 사람들이 입지를 넣죠 입지를 넣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투자액이 많아질수록 예상 수익률은 떨어져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돼 있으면 예상 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안 하게 되겠죠 안 하면 가격은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투자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예상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이제 기대수익률이 올라가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움직여서 간다 기대수익률이 움직여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게 요구수익률 기대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위험관리기법이라는 거였어요 위험관리기법 위험을 내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 이거는 처음부터 위험한 거 안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개의 대칭적인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하나는 요구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기대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요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예상 수익률을 낮춰 잡는 거죠 기대수익률을 낮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수준보다 높아 보이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건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죠 합리적으로 예측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수적으로 예측해버리면 안 좋은 것으로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우수하다고 했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 예상되는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할 때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해서 현재 가치를 낮추어 잡겠다는 얘기죠 위험해서 많이 할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주문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고 계산될 때 그때는 투자하겠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업할 때 결과치는 세후 현금 수지라고 했어요 세후 현금 수지 가지고 결국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요 그 결과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임대료도 있고 공실도 있고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투입 요소라고 해요 그 투입 요소가 변하면 결과치도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각각이 1%씩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게 민감도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민감하게 변할수록 위험한 투자안이 되는 거죠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 그만큼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요소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게 민감도 분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나 평균분산결정법에서 넘어갔죠 평균분산결정법에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들은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거 선택하고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데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판단할 수 없는 평균분산 오류의 경우에 변이 개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변이 개수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이 개수는 아이디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을 통일시키는 거죠 위험도 서로 다르고 수익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였잖아요 또는 한쪽이 똑같으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통일시켰어요 수익률을 통일시켰죠 1%로 수익률을 1%로 통일시키고 위험을 받죠 그래서 변이 개수의 아이디어는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작은 놈이 1%당 위험이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해서 변이 개수 개념을 했어요 이게 작을수록 안전한 거죠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변이 개수였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였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건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하나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수익률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개수가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 그랬죠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거예요 1일 때만 효과가 없는 것이고 0일 때나 사실상 0일 때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위험을 가장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를 들어갑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알려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여러 투자안들이 있죠 여러 투자안들이 있습니다 A 부동산, B 주식, C 예금, D 부동산, E 주식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섞는 게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A와 B와 C의 2대 2대 6으로 섞어요 A 부동산이 내자산의 20% B 주식의 내자산의 20% C 예금의 내자산의 60% 이렇게 섞은 것을 1번 포트폴리오로 할게요 2번 포트폴리오는 B 주식의 20% C 예금의 30% D 부동산의 20% E 주식의 30% 이런 식으로 2, 3, 2, 3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전체 100% 중에 20%, 30%, 20%, 30% 이렇게 섞은 것을 2번 포트폴리오 섞을 수 있는 방법들 여기도 많죠 뒤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3번 포트폴리오는 A와 B와 C의 3대 3대 4로 섞는 거예요 A, B, C는 똑같아요 투자 비중이 달라지면 그거는 다른 포트폴리오가 돼요 수익과 위험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과 위험의 구조가 달라져요 섞는 비중을 달리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섞는 포트폴리오가 가짓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짓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섞었다 치고요 각각에 대해서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수익률이 5%가 예상이 되고 B 주식의 수익률이 11%가 예상이 되고 C 예금의 이자율이 2%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1번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하면 0.2 곱하기 5% 0.2 곱하기 11% 0.6 곱하기 2% 이것도 가중평균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가중평균해서 계산한다 개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거 했었죠 개별 투자안 이런 거 5% 예상할 때도 A 부동산이 잘 나오면 몇 프로? 못 나오면 몇 프로? 평균적으로 몇 프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11도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해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2%는 확정된 거니까 이건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2% 무협률 2% 이렇게 해서 투자 비중의 숫자를 가중치로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또 어떻게 해요?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제가 다 할게요 제가 다 해놨어요 다 했다고요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으면 이 중에는 위험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수익률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들 중에서 자 여기에 1% 위험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 중에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위험 1%짜리 다 모여라 위험 2%짜리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체 모여 위험이 똑같은 놈들끼리 해체 모여라 자 이렇게 해서 나열했더니 여기 1번도 있고 뭐 있고 여기 2번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치자고요 자 그렇게 해체 모이게 한 후에 여기에다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이 1% 여기 수익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0%여서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죠 위험 1%짜리 여기 있는 놈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놈들을 수익이 작은 놈부터 수익이 큰 놈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제일 높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이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 그 놈이 제일 위에 찍히겠죠 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위험이 2%짜리 모여라 그러면 위험이 2%짜리 모여라 해서 다시 또 수익률을 작은 것부터 큰 것 같이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위험 2%짜리 중에서는 위험 1%짜리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보다 위험 2%짜리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더 위험하게 섞은 것만큼 더 위험한 것을 섞은 것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3%짜리 위험 중에서도 수익률을 나타내면 이것보다는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겠죠 더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여기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덜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세요 위험 증가하는 것하고 수익 증가하는 것하고 나중 가면 갈수록 위험은 조금 증가하는데 수익은 많이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조금이라도 위험을 더 부담하면 수익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걸 섞어도 위험한 걸 섞어도 수익이 증가는 하지만 수익은 조금 증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담하는 위험은 훨씬 더 큰 게 현실일까요 어떤 게 현실일 것 같아요 조금 위험을 더 부담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면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해도 수익이 조금 늘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늘 것 같아요 현실이 두 번째 게 더 현실 같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들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위험한 것들 섞어가지고 수익이 대박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직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현실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이 증가는 해요 계속 증가해요 수익률이 계속 증가는 하는데 그 부담하는 위험의 증가에 비해서는 수익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죠 이쪽으로 가면 거의 쪽박찰 가능성은 높은데 수익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현실은 여기서 이 점들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점들이 뭐예요 이 점들이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놈이죠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놈이잖아요 여기서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는 갈 수 없죠 여기서 이런 거 갈 수 없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제일 좋은 놈들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해요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주어진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어진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가 돼요 맞나요? 이쪽으로 읽어도 되고 이쪽으로 읽어도 되는 거죠 맞나요? 아까 우리 평균분산결정법 지난주에 복습할 때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똑같은 수익이라면 높이가 같은 거는 똑같은 수익이에요 위험이 작은 거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제일 높은 거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제일 높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거죠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되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이게 모양이 어떤 형태예요? 우상향인데 그냥 우상향이면 얘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얘도 우상향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둘 다 우상향인데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위로 볼록한 우상향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우상향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된 거하고 저한테 제시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여러분이 ABC에 2대2대6으로 섞어서 투자하나 제가 ABC에 2대2대6으로 섞어서 투자하나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이거는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 섞고 그 섞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효율적 전선은 똑같아요 다음에 이 점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곳이에요 못 가죠? 이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은 이 범위 아니에요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이 안쪽만 갈 수 있고 저 바깥은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듣나요? 주어진 위험에서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도 더 부담을 해야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 형태예요 듣나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짜리 위험 1%짜리 수익률을 나타낸 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위험이 적지만 수익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10점이 10점 자 이 위에 있는 점을 주면 더 높은 점수 줄 거예요? 더 낮은 점수 줄 거예요? 높은 점수를 주겠죠? 왜냐하면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커지니까 맞나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을 주면 점수를 더 높여줘요? 낮겨줘요? 낮겨주겠죠? 자 그러면 10점보다 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점 오른쪽에 있는 점수를 주면 오른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주면 점수를 낮겨주겠죠? 자 그러면 20에서 19, 17, 18, 18, 17, 16 이렇게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하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10점인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내려가니까 10점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이 만족도가 같은 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같을까요? 위험은 커지지만 대신 수익이 얹어주니까 만족도가 유지되는 거죠 애들 꿀밤 한 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애들 꿀밤 한 대 먹여놓고 울지 않을 만큼만 사탕 주는 거예요 사탕 먹는 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 한 게 좋은 거 한 게 같이 줘서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헷갈리는 정도만 딱 그 정도만 만족도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됐나요? 만족도가 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위에 또 있지 않을까요? 10점짜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 회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험 회평 그러니까 맞는 거 싫어한다고요 애들 처음에 한 대 꿀밤 먹였을 때는 사탕 한 개만 주면 그칠 수 있죠 두 번째 한 대 또 꿀밤 먹였을 때는 한 개 줘가지고는 안 될 수 있어 이제 열 받았어 이제 더 줘야 돼 더 뭔가를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처음에 위험 증가할 때는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그래 이 정도는 참을만해 그런데 추가적으로 위험이 또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처음 얹어줬던 것보다는 더 많이 얹어줘야 만족도가 유지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다시 또 추가로 위험이 더 커지면 이제는 더 많이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똑같은 위험인데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곡선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게 같은 우상향이긴 우상향인데 요즘 10점 다 10점이에요 10점 10점 요거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자 이게 아래로 볼록인 이유가 뭐예요 아래로 볼록인 이유는 위험 위험해핑이기 때문에 위험해핑은 똑같은 수익을 얹어줘서는 안 된다고요 더 많은 수익을 얹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위험해당 태도가 위험해핑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볼까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점을 지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고 쳐보세요 노란 거 노란 거는 B 하얀 거는 A 자 여기서 똑같은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출발점은 같은데 A라는 사람은 이만큼 얹어줘야 똑같다라고 만족을 하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이만큼 얹어주면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 대 꿀밭 먹였는데 A는 이만큼 얹어줘야 좋다 그러고 B는 이만큼 얹어줘야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저 위험 부담할래야 안 해요 위험 부담하면 대가를 줄게 그 대가를 준다 A는 이만큼 줘야 나는 한다 그러고 B는 이만큼만 줘도나 할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어떤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위험 부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위험을 더 싫어하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더 보수적 더 공격적 하지 않았나요 더 보수적인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더 보수적이에요 A가 더 보수적인 사람이고 B가 더 공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질문을 했어요 더 완만한 게 공격적이에요? 더 가파른 게 공격적이에요? 완만한 게 공격적이에요? 이거는 이미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추구형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추구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지금 형태가 뭐예요? 아래로 볼록 위험 회피형 둘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다르다고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할 때도 위험 회피형인데 보수적 공격적 했잖아요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고 이거는 아직 질문을 안 했어요 아래로 볼록의 의미를 아직 질문을 안 했다고 이게 개념상 먼저고 이게 나중인데 이거 설명을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 중에서도 아래로 볼록 중에서도 더 가파를수록 보수적 더 완만할수록 공격적 이렇게 가는데 얘는 질문을 했는데 얘는 아직 질문을 안 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볼록의 의미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위험 회피형이다 더 가파르면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더 보수적 더 완만하면 더 공격적 됐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럼 이제 흰 것만 다시 볼게요 흰 것만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요 위에 있는 점수가 아까 더 높은 거라 그랬죠 20점 요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요 오른쪽 위에 더 높은 거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에 더 높은 거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 위에 더 높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30점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40점 50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투자자한테는 가능한 한 어떤 걸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가능한 한 저 위에 있는 걸 주는 게 더 좋죠 맞나요 자 그럼 가능한 한 위에 있는 게 좋아 똑같은 위험이라면 기왕이면은 수익이 큰 게 좋으니까 그죠 자 근데 효율적 전선 그려놓고요 투자자는 가능한 한 어떤 게 좋다구요 저 위에 있는 거 이게 무차별 국선이 참 차이가 없죠 이게 만족도에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없다 10점 10점 만족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차별 국선이에요 10점짜리 무차별 국선 요거는 20점짜리 무차별 국선이에요 이 무차별 국선이 있어요 사람한테 다른데 이 사람한테 가능한 한 뭘 주면 좋아요 맨 위에 있는 거 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거 갈 수 있는 세상 갈 수 없는 세상 이거는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이 되면 어떻게 요요요요 요점이 되겠죠 요점 맞나요 요거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국선이 그러면 안되고 그래도 안되고 접하는 점이라고 그래요 접하는 점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접해야 돼 요거도 만나는 점이에요 요거도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안된다고요 뭔지 개념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수요국선 공급국선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교차하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 안하죠 만나는 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게 있고 접하면서 만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개념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는 점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됐나요 근데 그 최적 포트폴리오가 몇 번인지 찾아갔더니만 3번이에요 3번 최적 포트폴리오를 갔더니 3번이에요 3번 이게 뭐였어요 A 부동산의 30% B 주식의 30% C 예금의 40% 섞는 이 포트폴리오가 3번 포트폴리오 자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적당히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확하게 어떤 자산의 몇 퍼센트 어떤 자산의 몇 퍼센트 배합 비율까지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이론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이게 전통적 자산산부법과 다른 거예요 전통적 자산산부법은 적당하게 부동산 주식 예금에 나눠 투자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몇 퍼센트 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까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까지 얘기해주는 이론이죠 엄청 뛰어난 이론이죠 이렇게 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 번호가 있을 거니까 좀 찍을 때마다 듣나요 뛰어나죠 근데 이 공격적인 투자자를 한번 볼게요 공격적인 투자자 이 사람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거 더 완만하게 그려져요 가파르게 그려져요 완만하게 그려지죠 공격적인 사람은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완만하게 그려지면 접하는 지점이 이 사람보다 오른쪽 위로 올 수밖에 없죠 완만하게 그려지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접하는 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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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옮겨가려면 이렇게 완만해져야 접하는 점이 옮겨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위험이 더 크더라도 수익이 더 큰 걸 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을 더 부담하더라도 수익이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수익이 더 적더라도 안전한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인데 최적 배합 비율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 사람도 위험회평 이 사람도 위험회평이지만 최적 포트폴리오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였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최적 포트폴리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난이도는 높고 근데 최근에 쪼개서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게 이제 효율적 전선 최적 포트폴리오 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화폐시간 가치에요 자 이거는 교재를 따로 안 보셔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구별만 하면 돼요 구별만 자 우리는 이제 화폐시간 가치는 현재 어떤 돈이 있을 때 1년 후 얼마하고 같은 값이냐 현재 1억이 있을 때 1년 후 얼마하고 같은 값이냐 이렇게 하는 거를 뭘 한다 그래요 할증한다 그러죠 할증할 때는 그 할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죠 곱셈 곱셈을 하죠 자 근데 반대로 1년 뒤에 이르기 현재 얼마하고 같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할인한다 그러죠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노셈 하죠 이걸 나노셈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꼭 1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거를 반복해서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반복해서 곱할 때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10%가 할증할 때는 할증이 되는 거고 할인할 때는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시장 이자율로 할증 또는 할인하고 어떤 때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증 또는 할인 하기도 해요 자 근데 10년이면 반복해서 1 플러스 0.1에 10.5 반복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한 거죠 1년 지나면 원금이자 다시 그걸 원금으로 삼아서 다시 또 반복해서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이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게 다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떤 표를 찾아서 그 표에 있는 숫자를 갖다 곱하면 되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기출된 이런 문제들도 다 그런 상황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10년 후에 1억이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하고 같은지를 계산하려면 10번 나누게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일일이 10번 나누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표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은 숫자인데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던 옛날에는 표에 가면 이 숫자 2.594거든요 1억 곱하기 2.594 하면 현재 1억이 10년 후에 2억 5,940만원이 된다는 거고 1억 나누기 2.594 하면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되는지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나누기 2.594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0제곱 분의 1 하죠 그래서 2.594 분의 1이잖아요 역수죠 역수 이 숫자를 표로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594의 역수에 해당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여기가 2.594라면 이런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역수관계인 숫자가 되어 있는 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게 하는 숫자가 아니라 곱하기 하는 숫자만 찾아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표의 이름과 이 표의 이름 이런 구별하는 그 표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모두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가지의 경우에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구별만 하는 거예요 구별 근데 안 어려워요 구별만 하는 거는 딴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돈이 있을 때 미리에 얼마하고 같은 거냐 예를 들어 10년 후에 얼마하고 같은 거냐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미래에 어떤 돈이 있을 때 현재 얼마하고 같으냐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번이고 여기 한 번이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죠 모두 한 번으로 나왔을 때는 이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표를 찾아가야 되고 내과계수표 한 번에 내과계수표 일시불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의 언제가치가 궁금해요 현재가치가 궁금하죠 그럼 현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돼요 자 이게 일시불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번이에요 한 번 아니에요 한 번 아니잖아요 이건 일시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이거 한 번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시불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구별되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돼요 일단 얘는 차이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맞죠 그리고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 금액이 궁금해요 여기도 이 금액이 미래가치가 궁금하고 여기도 현재가치가 궁금한 거죠 미래가치가 궁금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예를 들어 10년이다 이 첫 번째 년도 말 두 번째 년도 말 10년째 말 10번이죠 10번의 금액이 딱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여기까지 와서 합쳐진 거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년치 이자가 붙어요 9년치예요 9년치 9칸 여기서부터 10칸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 칸 한 번씩 할증되는 거고 한 칸 왼쪽으로 가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9년치 이자가 붙어요 얘는 8년치 이자가 붙고 얘는 이자가 안 붙고 그냥 합산이 돼요 그래야 공식이 나와요 공식 그 아래 1플러스 아래 N승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이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번 나누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얘는 몇 번 10년이면 지금도 9번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칸 수를 세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이제는 우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10칸을 와야 돼요 10칸은 그러니까 몇 번 나누게 해요 10번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여기서까지는 9칸 오는 거지만 이제 이쪽으로 올 때는 10칸을 와야 돼요 이쪽이 얘는 10번 나누게 하고 얘는 한 번 나누게 두 번 나누게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합산된 금액이에요 그럼 왼쪽 오른쪽의 공통점은 뭐예요 왼쪽 오른쪽의 공통점은 합산된 금액을 구하는 거라고 합산된 금액 합산되잖아요 이게 다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공통점과 차이점만 알면 된다고 합산된다는 점이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돈이란 말이에요 목돈 계산하는 게 목돈 계산 합산된 금액을 계산하는 거라고 맞나요 합산된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된 금액 대신 그 품돈은 알려주겠죠 품돈은 알려주죠 문제에서 그래야 이걸 묻겠죠 이렇게 이것도 안 알려주고 이것도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통점은 뭘 계산하는 거 목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얘는 언제 목돈 미래 목돈 얘는 현재 목돈 위하고 아래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차이점은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됐잖아요 공통점 차이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작은 원의 위치와 큰 원의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작은 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큰 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모양이 흡사 비슷해요 작은 원은 나열되어 있고 큰 원은 미래가 있잖아요 차이점은 물음표의 위치와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는 목돈을 물어요 물을 때 얘는 뭐를 물어요 이걸 물어요 쪼개진 금액을 묻는다고요 푼 돈을 묻는다고요 예를 들어 매월 부리백은 이렇게 물어요 차이점 보이죠 여기는 뭘 묻는다고요 여기는 푼 돈을 묻는다고요 푼 돈 위에는 목돈을 묻고 자 그럼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작은 원이 나열되어 있어요 큰 원은 현재 있어요 위하고 아래 여기 바뀌어 있죠 맞나요 이것도 뭘 계산하는 거예요 푼 돈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푼 돈 물어요 쪼갠 걸 묻는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언제 돈을 쪼개는 거예요 현재 돈을 쪼개는 거고 얘는 미래 돈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왼쪽 오른쪽에 공통점은 푼 돈 계산하는 거고 차이점은 오른쪽은 현재 돈 쪼개는 거고 왼쪽은 미래 돈 쪼개는 거예요 이걸 현재 가치 개수라고 그래요 오른쪽을 현재 가치 개수 왼쪽을 미래 가치 개수라고 그래요 내까 개수 그냥 내까 개수 현까 개수 내까 개수 됐나요 지금 물음표의 위치와 숫자의 위치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얘가 그죠 숫자의 위치와 물음표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거는 얘네들끼리 역수관계라는 뜻이에요 역수관계 일시불 내까와 일시불 현까는 역수관계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매 기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불입되는 거를 연금이라고 표현해요 연금 연금에 언제 값이 궁금한 거야 미래 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공통점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공통점이니까 미래 가치 개수 차이점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그럼 여기서도 공통점은 현재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연금 형식이죠 그럼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여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당 상수라고 그래요 저당 상수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 나갈 때 그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금액이 똑같죠 이게 원금이자의 합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 나가면 원금이자를 다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저당 상수는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대출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계산된다 원리금 균등액 계산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대출받았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됐나요 자 다음에 품돈을 이쪽을 계산하는 거는 감체 기금 개수라고 그래요 말이 어렵죠 감체는 채무를 감소시킨다 뜻이에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에요 기업회계에서 기업이 10년 후에 목돈으로 100억을 갚아야 되는 돈이 채무가 상환하는 게 있어요 만기가 10년 후에요 근데 10년 후에 갑자기 100억 모으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적금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 100억이 바로 무슨 기금이에요 감체 기금이에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을 쌓기 위해서 이 개수를 곱한 1에다가 100억에다가 감체 기금 개수를 곱하면 매월 또는 매년 불입해야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감체 기금 개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꼭 그럴 때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꼭 원리금 균등상으로 대출받았을 때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때 주로 쓰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보다는 현재 돈 쪼갠다고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하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 돈 쪼갠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됐나요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면 이 매뉴얼에 따라 하세요 이 매뉴얼에 따라 이걸 잊고 이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 어떤 데는 틀리고 어떤 데는 맞고 그런 거예요 일시불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쉬워요 이게 일시불은 양쪽 다 한 개씩 있어야 되죠 맞나요 일시불이에요 아니요 해서 예스 일시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현재 일시불을 계산해야 돼요 미래 일시불을 계산해야 돼요 이거 질문하라고요 현재 일시불을 계산하는 거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하고 미래 일시불을 계산하는 거는 일시불의 매가 개수가 필요한 거죠 됐나요 이거 질문하면 돼요 만약에 일시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닌데 그럼 어디로 가는가 목돈을 계산하니 스스로 질문해요 목돈 목돈을 계산하니 물어요 목돈을 계산하는 거는 지금 이런 금액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금액을 알려줘야 목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맞나요 그럼 예스 하면 현재 목돈을 계산하는 거니 미래 목돈을 계산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요 현재 목돈 계산하면 연금의 현가 개수가 필요하고 미래 목돈을 계산하면 연금의 매가 개수가 필요해요 노 하면 목돈 아니라는 얘기죠 일시불도 아니고 목돈 아니라면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러면 현재 돈 쪼개니 미래 돈 쪼개기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죠 현재 돈 쪼개기로 가면 뭐로 가는 거고요 저당 상수로 가고 미래 돈 쪼개기로 가면 감체 기금 계수로 이게 숙달될 때까지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1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1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 그 금액은 내가 계산해 주면 돼 지금 받고 싶은 금액 계산하려면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죠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현재 금액이 궁금하죠 그럼 뭔 개수를 찾아가야 돼요 일시불 현가 개수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됐나요 다음 10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1억을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거를 매년 말 나누어 받고 싶어요 한 번 아니죠 목돈이요 푼돈이요 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목돈이 아니에요 현재 돈 쪼개기요 미래 돈 쪼개기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미래 돈 쪼개기죠 그건 뭐예요 감체인 계수로 가야 된다고 이러면 절대로 안 틀려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금 부을 때 어떻고 대출 받았을 때 어떻고 이러면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래요 반드시 이 매뉴얼에 따라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마지막 하나 더 3년 치 임대료 3년 치 임대료 3,600만원을 선불로 받았어요 36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매달 100만원 받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매달 받는 걸로 환산을 하면 매달 얼마씩 받는 것이 될까요 매달 받는 걸로 환산한다면 매달 받는 걸로 환산을 하는 그 금액을 알고 싶다고요 100만원보다는 많은 그 금액을 알고 싶다고 일시불에 일시불이 아니에요 선불로 한꺼번에 받았다고 일시불 하면 안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선불로 일시불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불로 가면 안 되고 모양이 한 개라요 모양이 이쪽 저쪽이 모양이 한 개씩 돼야 된다고 일시불은 일시불 아니잖아요 목돈 계산하는 거 분돈 계산하는 거 분돈 계산하는 거 지금 이쪽인 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목돈이 아니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돈으로 가는 거지 그럼 현재 돈 쪼개기예요 미래 돈 쪼개기예요 현재 돈 쪼개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당 상수 꼭 대출받았을 때만 저당 상수 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꼭 대출받았을 때 저당 상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 매뉴얼에 따라 질문하라고요 왜 저당 상수를 쓰는가 하면 이 3,600만을 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3,600만을 줬는 사람이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줬다면 이 사람은 상환을 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한다면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상환할 때는 그런데 이제 아시겠어요 어쨌든 현재 돈 쪼개는 거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저당 상수 한 번에 받았다고 일시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일시불을 해야 돼요 모양을 보고 양쪽에다 하나 됐나요 이거를 알면 웬만한 건 다 풀었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이론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요거면 거의 다 풀려요 아시겠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매뉴얼에 따라 질문하시라고 좀 쉬고 이제 뒤에 현금 소지 측정 보겠습니다